중범, 태명 똥별이, 군이 촉감 놀이에 빠졌다. 최근 제이슨은 해시태그 미역보이 든봄트 등장, 해시태그 스닌의 문센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동별이는 미역을 발로 밟으며 촉감을 느끼는 모습. 토실토실한 허벅지로 힘차게 미역을 누르는 모습이다. 홍현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과 2018년에 결혼해 쓰라의 아들을 두고 있다. 제이슨은 아들 준범이와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다.